이 종목이 설날 지나고 난 설날 전후부터 하고 좀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 종목을 처음에 사셨을 때는 단기로 보셨어요? 장기로 보셨어요? 그냥 중기 정도로 봤어요. 음 그러면요. 지금 이제 올라오는 방향이지만요.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지만은요. 매수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중기 생각하신 기간만큼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종목이요. 차트로 보는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은 모멘텀 얼마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느냐. 그걸 보고 사셔야 됩니다. 네. 저는 우직하게 들고 가셨고요. 수익 꼭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요. 적어도 75만원대까지는 보셔야 돼요. 네. 충분히 모멘텀 많습니다. 네이버요. 카카오와 같이 동반 선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다양한 컨텐츠로 시장 공략을 하고 있어요. 올해 와서는 음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하고는 다르게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해외 시장에서 매출과 직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종목 실적 개선도 되고 수익도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75만원까지 잘 끌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 문제입니다. 75만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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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